아이고, 아... 나 나타내.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가 보다. 저거 또 나타났다.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. 우와! 저거 뭐야? IT 아니야? 우와, 진짜. 이것도 있어? 어제 하루 끝나고 그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야. 몇 명 정도. 누워서 얘기해도 돼? 몇 명 정도 얘기해 보고 싶어? 나... 한... 두 명? 지민은 계속 저질문만 하네. 그러게.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. 어떤 사람? 나는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 강아지도 같이 키우면서 예뻐하고 동물을 대할 때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되게 원해. 어떤 종이야? 말티푸. 말티푸? 어... 난 시츠푸들인데. 어, 진짜? 너무 귀엽겠다. 어, 진짜 귀여워. 아... 너무 그리고 활발해가지고.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. 그치. 강아지도 좋아하고. 나는? 나는...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. 어떻게 보면 성격이 원만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. 당연히 근데...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. 그치. 그치. 그건 당연하지. 뭔가 이렇게 딱 케미가 있어야지. 그치. 그치. 희한하다. 눈을 왜 안 마주치고 얘기하지? 아, 오늘 떨려? 왜 어제 우리 다 떨었잖아. 막 등장할 때부터. 쑥스러운가? 근데 지금까지 그 떨리는 게 막 계속 이어지고 있어? 한 시간 동안 뭐 대화해보고 싶은 거. 아, 이거 대화하는 거? 나도 문자 받고 하고 심장이 약간 갑자기 막 떨린 게 막 없었다가. 얘기 좀 할래요?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.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. 맞아, 맞아. 다 좋은 사람들하고 각자의 매력이 있겠지만 뭐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. 응, 맞아. 주어진 시간이 길지도 않으니까. 남은 지에. 여건 없었고. 여건 없었고. 여건 없었고. 누군지의 나랑 좀 많이 먹었고. 여건 없었어. 내가 지 그럼? 해결하라고 하나의 운명? 부터 못 입어. 섬없어. 내가 지고. 여기서 맛있는. 아무것도 없었고.